안녕하세요. 3년 연애 후에 내년에 결혼을 앞둔 30살 예비 부부입니다. 저는 그중에 예비 신부고요. 저희는 많은 부분에서 합이 잘 맞지만 무엇보다도 재테크 가치관이 환상의 짝꿍인 커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근 양가 결혼 승낙을 받고 저희가 1년 전부터 계획한 노웨딩 뭐 이런 단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식사로 결혼식을 대체한다라는 거를 저희가 하고 싶어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양가 부모님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다가 막상 날짜를 잡고 나니까 그래도 남들 다 하는 건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노웨딩의 반대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부모님과 갈등 상황에서 저희 커플의 재테크 길잡이인 부인남 채널을 동시에 떠올렸고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테크 사연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재테크 사연이기도 하죠. 왜 그러냐. 이 결혼식이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노력과 시간 대비 결과물이 그러면 아주 뭐 좋은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 안 하고 싶다. 이거 안 하고 이 돈을 차라리 저축해가지고 집을 사거나 뭐 이런 투자를 하는데 쓰는 게 훨씬 더 우리 부부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라는 재테크 사연입니다. 먼저 저희가 노웨딩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에 대한 회의감.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면서 하객들은 결혼식에 크게 관심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혼식은 품앗이 그 이상 이하도 아니면서 진정한 축하는 결혼식이 아니라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결혼식 전에 술자리 뭐 청첩장 나눠주는 자리에서 축하 다 받죠. 그러니까 사실 결혼식은 생각을 해보면 의미는 없어. 결혼식은 그냥 약간 형식 같은 거고 그 전에 축하를 다 받습니다. 둘째 정신적인 에너지 낭비. 보통 결혼 준비는 1년 전부터 시작하는데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막상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 욕심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에너지도 낭비될 것 같고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뺏기지 않겠어요? 또 먼저 결혼한 친구들을 보니까 결혼식 참석 여부로 인간관계가 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결혼식 왜 안 왔어 하면서 연을 끊고 축의금을 나는 10만 원 냈는데 얘는 5만 원 냈다고 연을 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결혼식이다 보니까 저는 그런데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특히 남자친구는 주 6일을 근무하는 자영업자라서 쉬는 하루를 결혼 준비에 올인하는 것도 벅찰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무의미한 거 왜 하냐 이거죠. 셋째 부모님 도움 없이 3년 내 서울 내 집 마련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양가에서 결혼식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희 기준에는 풍족한 지원도 아니고 그 돈을 차라리 저희 집 사는데 노후 대비해 사용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 이런 것도 다 없애고 투자만 하고 싶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은퇴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재직 중이시긴 하지만 저희가 하객이 많이 올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일반적인 지인, 친구, 친척들이 올 것 같아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부모님들이 축의금 많이 내신 거는 저희가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축의금 이슈도 크게 없습니다. 문제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노웨딩을 하면서 뒷말에 대한 걱정이 너무 큽니다. 왈과 왈부는 3개월이면 끝나겠지만 말이죠. 지금 남자친구는 집에서 돈에 환장한 놈으로 불린다네요. 야, 결혼식도 안 하고 그렇게 돈 모아서 뭐 할 거냐? 너 돈에 환장했냐? 라고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죠. 저희는 돈을 아끼고 미래 계획을 세우는 일이 정말 행복합니다. 노웨딩은 부자가 되기 위한 장기 플랜 중 꼭 실현하고 싶은 항목입니다.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면 결혼식은 부모님 잔치라고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저희의 계획을 밀어붙여도 될까요? 라는 의미 있다면 의미 있고 귀여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결혼식 관련된 영상을 그동안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1년 전 영상이기도 한데 대한민국 결혼식이 최악인 이유 해가지고 주차로 시작해가지고 축의금 비교하고 밥맛으로 끝나는 우리의 결혼식 이런 제목의 영상이 올라간 게 있는데 아마 이 사연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 것 같고 시청자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여기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결혼식은 정말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공감을 하시거나 이런 문화가 요즘에 조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결혼식 안 한다. 그리고 차라리 그 돈이 얼만데 그 돈 2천만 원, 3천만 원 돈 깨지는데 그거를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데 쓰자. 이게 훨씬 더 우리 부부한테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자 거기다가 아까 말한 이런 거 있죠. 결혼식에 대한 회의감, 에너지 낭비 이런 게 지금 그 신부님이 말하는 게 전혀 틀린 말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은 맞아요. 말은 맞은데 이 말처럼 다 쉽게 해결이 되면 세상에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하는 대로만 되면 사회는 다 바뀌고 모든 게 해피해지죠. 아이가 부족해? 그럼 아이 낳읍시다. 그럼 아이를 다 낳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만 사실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 결혼식 문화는 보통 이걸로 끝나죠. 야 거기 주차 잘 되냐? 축의금도 얼마 내서? 야 식당 몇 층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둘은 결혼하고 있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 뒤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물론 친한 사람들은 뭐 사진도 찍고 하지만 대부분은 야 여기 뭐 주차 아까 했어? 뭐 너 차 타고 왔어? 너 축의금 얼마 내서? 아 그래? 나 얼마 내지? 얘가 나한테 5만 원 냈는데 10만 원 내야 되나? 야 그래도 요즘 트렌드가 최소 7이니까 7은 내라. 아 그래도 받은 만큼 내야 되는데 야 여기 식당 몇 층이야? 밥 맛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결혼식 문화다 라는 거죠. 이거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연자분들처럼 아니 결혼은 어차피 우리가 하는 건데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왜 이거에 지금 안 되는지에 대한 불만이 생기실 수가 있는데 사연자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나라 결혼에는 이게 있어요. 뭐죠? 혼주라는 게 있습니다. 혼주. 그래가지고 결혼식장 가면 혼주석도 있고요. 밥 먹으러 가도 혼주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혼. 결혼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자 이 결혼의 주인이 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 결혼의 주인은 이 결혼하는 부부다? 아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혼주는 자녀들이 아니라 부모님이죠. 그래가지고 이 청첩장 같은 걸 보시면 항상 거의 똑같은데 이렇게 나옵니다. 김영식, 이영순의 자녀 태신과 정춘삼 박복자의 딸 효주가 결혼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마디로 여기가 혼주야. 여기가 혼주고 우리는 약간 혼인식을 하기 위한 출연자죠. 정확하게는 출연자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결혼식의 주인공은 부부가 아닙니다. 이 부모님이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혼주라고 부르지.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결혼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유 자식 잘 키웠네. 그래가지고 시집장가를 드디어 보내. 아이가 몇 살이지? 아 그래요? 결혼 빨리 하네. 괜찮네. 시집장가 잘 보냈네. 사위 며느리가 어디 다닌다고? 어이구 결혼 잘했네. 고생 많았어요.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라는 게 우리나라의 결혼이다. 자 제가 주인공 아닌가요? 라고 지금 사연에서 계속 물어보시지만 안타깝게도 두 분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화를 바꿔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깃발 들고 뛰어나가고 싶겠지만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 이 문화를 바꾸려면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혼주가 따로 있다니까? 어디서 지금 조연이 지금 주연 배우들이 앞에 계신데 조연이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주연의 연기력이 더 중요한 게 이 영화판인 것처럼 똑같습니다. 혼주의 동의가 없이 이 문화를 바꿀 수는 없다. 당신은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날짜를 잡고 나니까 남들 다 아는 건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부모님들이 갑자기 반대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어요. 라는 사연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분이 지금 좀 답답한 거야. 아니 엄마 아빠가 분명히 노웨딩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 근데 시댁도 말을 바꿔. 그러니까 둘 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갑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되게 크죠. 그리고 이 체면 문화가 뭐 없어져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자체도 한국 문화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면 문화가 있다면 이걸 지키는 것도 어찌 보면 한국의 문화다. 부모님이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상상으로 말해보지만 아마 이걸 들으시면은 아 그렇겠다라고 동의가 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냐 우리 애 이제 결혼한다고 말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마 내 친구나 지인들한테 어떤 모임이 있다면은 이제 슬쩍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있잖아 우리 영식이 이번에 결혼해. 아 그래? 축하해. 아유 잘 됐네. 내가 가야지. 그럼 식장이 어디야? 라고 하면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바로 물어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점점점 찍다가 이제 답을 한 2, 3초 늦게 하시겠죠. 아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끝내기로 했어. 라고 이제 말을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어? 뭐라고? 잠깐만. 아니 결혼식을 안 한다고? 혹시 뭐 이런 말 하기 좀 뭐한데 상대 쪽에 뭐 무슨 문제가 있나? 라고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부모님이 아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오지랖퍼들이 이런 얘기네요. 아 혹시 뭐 재혼하는 건가? 뭐 그래서 결혼식 안 하려고? 말해봐봐 뭔데? 라고 하면서 엄청 궁금해. 그러면은 재혼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유를 말해야 돼. 그러면 이제 사람이 독촉을 하죠. 그게 아니면 뭔데 도대체? 왜? 왜 결혼식을 안 하는 건데? 아 그게 우리 애들이 결혼식을 좀 안 하고 싶대. 어? 결혼식을 안 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아 그게 애들이 이거 돈을 뭐 어떻게 뭐 집을 산다고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막 흐려. 그래서 아 그 애들이 결혼식에 대해서 되게 반감이 많아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인신고하고 산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너도 결혼식 안 할 거야? 진짜야? 라고 계속 물어봐.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아 그게 뭐 우리 부부는 뭐 하고 싶기는 하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바로 이런 얘기합니다. 아 그 하고 싶지만 뭔가 그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탁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 아이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전혀 아니야. 우리 아무 문제 없어. 아이 맞네. 뭘 문제 있네. 아이 됐어. 그냥 그러면 하지 말고 잘 처리해. 근데 저 집에 뭐 문제가 있대. 하면서 이제 말에 꼬리가 꼬리가 붙어가지고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이 부모님은 앞으로 최소 1년 이상 이 대화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우리 딸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말은 해야 돼. 왜냐하면 갑자기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결혼을 한다고 말을 하면 이 대화를 반복해. 근데 이걸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뒷말이 막 들리기 시작해. 아 저기가 뭐 재혼이고 뭐 아니래 뭐 삼혼이래 이번에. 아 그리고 뭐 숨겨둔 애가 있다는.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는 거지. 그러면 어떡하죠. 아 그냥 결혼식 하고 만다. 그냥 결혼식 하고 말자. 라고 가는 거죠. 자 엄마 아빠가 말 바꿨다고 말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엄마 아빠도 안 하고 싶어. 우리 애들 의견을 동의해서 안 하고 싶은데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사실 그 오지라퍼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결혼생활 아이를 키우는 양육생활 그리고 뭐 이제 손자를 낳을 때도 똑같이 메비우스가 돌아가는데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결혼 언제 하냐는 얘기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근데 결혼을 하면 그 다음에 이거 물어봐요. 애는 언제 낳아요. 그래가지고 애를 하나 낳잖아요. 그러면 둘째는 언제 낳아요. 라고 바로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애를 좀 키우잖아요. 그럼 이제 애는 공부 잘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대학을 가면 애 대학은 어디 갔어요. 라고 다 물어봐요. 그럼 애가 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애 취직은 했어요.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애가 취직을 하면 끝나냐. 아닙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 그럼 그 애는 결혼 언제 해요. 그럼 애가 결혼해요. 그러면 뭐 질문이 안 들어오나. 아니죠. 애들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았어요. 그럼 손자 안 낳아요. 손자는 언제 낳아요. 라는 질문이 또 들어오고. 그럼 손자가 하나 낳았어. 그럼 걔네들은 둘째 안 낳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 지옥의 메비우스가 계속 돌아갑니다. 이 오지라퍼의 민족. 그래서 이 결혼식 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고 싶겠지만 사실은 이 부모님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안 한다고 하면 그때 안 하는 거지. 사실 부모님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안 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결정권은 부모님에게 있다.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뿌리신 추기금이 걱정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추기금 이슈는 크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지금 논점을 잘못 잡은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답답함이 또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그런 걸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되지. 이걸 왜 이해를 못 할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결혼 문화 그리고 이 노웨딩 문화는 본인 때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혼주석을 앉으면 그때 이 결혼식을 없애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결혼식 혼주가 본인이 나중에 되겠죠. 아이를 낳고 하면 뭐 한 20, 30년 뒤에 본인이 혼주석에 앉을 때가 됐을 때 그때도 똑같은 생각이라면 그런 식을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뭐 그냥 없애면 되는 거고 그냥 이게 더 좋은 방향일 수도 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이 시대의 흐름은 조금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느낄 수가 있냐면은 요즘에는 사실 돌잔치도 잘 안 하는 문화예요. 아이가 뭐 많이 안 태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나도 돌잔치를 잘 안 하죠. 근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돌잔치는 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가족끼리 식사를 하거나 뭐 사진을 찍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졌고. 제사도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사 안 지내고 가족끼리 여행을 가거나 외식을 하면서 어떤 길이는 그런 문화로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이걸 길게 놓고 보면 한국 문화도 바뀌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조급하게 바꾸려고 안 하는 것도 좋다. 거기다가 지금 결혼 전이고 아마 1년 정도는 남으셨을 텐데. 이 상황에서 내가 고집을 더 피운다거나 아니면은 남편 될 사람 아내 될 사람 둘 다 막 합심해가지고 양가 부모님과 싸우기 시작하면은 이게 결혼 전부터 불화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황에서는 안 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비용을 좀 실속 있게 하면서 최대한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재테크에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부모님도 최소한의 체면이나 이런 거를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합의를 하셔가지고 잘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